나라의 종굴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풍에서 잠을 탈 수가 없어요. 이제 우리가 추정파 공사기이자 저 대자신들로부터 다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택해내야 됩니다. 이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공사기이자 추정파 저 대자신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냅시다. 자 여러분 추정파는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라 외치세요. 추정파는 물러가라 추정파는 물러가라 할렐루야 공산당은 물러가라 자 오늘 멋진 말씀들을 다 전했는데 화답동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린 나갈 것입니다. 싸울 것입니다. 우리 사랑기일교회 찬양단의 멋진 찬양이겠습니다. 영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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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단의 멋진 찬양이겠습니다. 보급들도 보급들도 예루살리 장애 일어나 멋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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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란 멋진 거란 멋진 거란 힘낭이 나도 주인의 열린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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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